냉풍기에 낀 검은 때, 아래에는 음식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. 제주의 한 랍스터구이 푸드트럭에서 찍힌 영상인데요. 지난 7일,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입니다. 이 푸드트럭은 최근 SNS를 통해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. 제보자는 푸드트럭을 방문했다가 엉망인 위생상태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냉풍기엔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고, 그 밑에 랍스터가 담긴 용기가 놓여 있었다는데요. 제보자는 기대하고 줄 섰다가 위생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, 직원들은 이 상태를 모르는 눈치였다, 한 번 닦으면 될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푸드트럭이니 기름때가 있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,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제주는 끝도 없이 제보가 되네, 식당 위생이 왜 저러냐, 때가 아니라 곰팡이 같기도 하네, 길거리에서 음식 팔면서 위생 좀 신경 쓰지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 계획은 인간에서 랍스터가 가상kes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, 이를 본 적도 없이 식당 위생 좀 신경 쓰지 등의 비판을 쓰지가 않아도aras습니다.